여러분 오늘 축하할 일이 하나 있어요. 하나 있어요. 몰라요 여러분? 우리 그룹의 보물! 보물 같은 두 개의 보물이 있잖아요. 쌍둥이 생일입니다. 솔로! 평소에 쌍둥이를 아껴니까 노래 한 번 불러줘. 컹그레츄 레이션 나만 축하하나? 근데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그룹이 벌써 700일입니다 700일 700일 700일이라는 의미가 여러가지 의미가 있죠 저희가 이렇게 700일만큼 많이 활동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 700일 동안 저희를 봐주시는 사랑스러운 팬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팬분들께 한마디씩 하죠 네 오랜만에 뵙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아빠 좀 보고싶어 왜요 우리 베스트프렌드 너무너무 7일 동안 고맙고 앞으로 7천인 7만일 앞으로 쭉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두번째 다음 사람 마지막 저희 카멜레온 같은 그런 매력 많이 지켜봐주실 것 같아요 우리 카멜레온을 믿으나 항상 말로도 못하지만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우리 보이프렌드 이렇게 올해도 2013년도 엄청난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 뵐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 보이프렌드 올해 더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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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보이프렌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뿅뿅 와 700이 되게 축하해 되게 축하해 되게 축하해 감사합니다 되게 축하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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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 끝